좋아요, 구독 유레카 종목 공개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서 좀 잘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쫓아갈 애들이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은 어차피 같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서중지 회장이 작년도서부터 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서도 배당을 많이 줬어요. 현금 배당도 주고, 주식 배당도 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해요. 그래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대략 한 5% 정도를 주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주식 배당 5%를 줍니다. 100주를 사면은 5주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주를 주고 1%가 조금 되거나 조금 넘거나 하여튼 1% 금방에 있는 현금 배당을 줘요. 그래서 합치면은 거의 5% 조금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먼저 머리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약주들이 올 겨울에서 정말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업종의 대표주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미 한미약품하고 이쪽 애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미약품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앞전에서 먼저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쪽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셀트리온이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실적은 계속 좋았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중간중간에 FDA 임상 된다 안 된다 그랬다가 근데 지금은 다 기사 보면 다 안정성 입증에다가 FDA 다 되고 됐는데 어쨌든 안 될 때에서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과거에서는 몇 년 전에서는 이제 흔들흔들 했었던 거고 지금은 뭐 다들 괜찮게 됐고 그래서 트록시마, 레키로나주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죠. 그래서 램시마, 트록시마 이거는 이제 항암제, 바이로시밀러 면역항암제 이쪽들이고 허주마, 허주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오늘 기사가 나온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으로 50억 규모의 유방암과 위암, 바이오시밀러 이거를 이제 50억의 규모를 공급을 했다라는 기사가 떠가지고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움직인 거는 셀트리온 제약이 더 잘 움직였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갔으니까 내일은 이쪽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차트로 봐도 바닥에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특히 금융투자하고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오늘 많이 샀고 지난주 금요일로 좀 팔았는데 14만 주 샀다가 12만 주 팔았다가 14만 주 다시 샀으니까 더 많이 산 거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11만 주 샀다가 7만 8천 주 던졌다가 17만 9천 주 샀으니까 더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배당을 먹으러 들어온 건지 아니면 주가를 제약주를 위해서 계속 위로 띄우려고 들어온 건지 여전히 차트는 바닥에 있는 건 확실하고 제약주들이 올 겨울에서 강세로 돌게 되면 배당 받고 이후에서도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내일까지 사야 돼요. 배당을 받으려면 그래서 27일까지 주식을 사서 넘어가서 28일 날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차트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6만 6천 원에서 6만 3천 원 사이에 매수하시고 손주업 가격은 6만 2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